마지막 연수의 두 번째 프로그램은요 댄스를 맞춰봐입니다 재유 어? 드디어 너의 시간이 왔다 내 댄스를 맞춰봐 어 아니죠? 갑니다 이따 이분은 한 바퀴 도시네 진 진? 아이돌 맞아 오프닝 박스빵 5,6,7,8 빰바바반밤 빰바바바밤 빰바바밤 빰 그러 optimizing 그런 게 그 자리에 앉아요 도도도도 도도원 오케이 예 раза 지금부터 글쎄 작은 시절. 생각보다 잘하는데? 정말? 파 homme, 파 Fly First 빠바빠빠 빠바빠빠빠 그런 자신감이었어요. 음악이 없어서 giornata istGrel 진짜 노래 LC1 같아? 이게 우리가 우리 같이 절박하게 외우다 보면 아 같은 시선으로 봤군요. 아 맞지 맞지. 절박하게 외우는 거지. 오케이 갑니다. 뭐야? 어 이건 좀 어려운데? 어? 지민! danger! 아 설마 거기까지 갈까? 아 쟤는 danger인 줄 알았어. 뭐야 이거. 야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여기가 도입부가 아니야 도입부. 아니 도입부가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나 저거 보고 대인자인 줄 알았어. 아 그러게 뿜.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뭐지? 뭐지? 우와 진짜. 우와 진짜. 뭐야. 뭐야. 아니 뭐 팔 이렇게 하시길래. 맞나? 야 이거 의외로 잘하는데? 아 나 모르겠다. 진영이 1등이요. 야 나 당원수로 지금. 지금 진영이 독주야. 오 그니까 진영이 지금 3점이야. 오케이.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정공! 온. 정공! 온. 저 서 있는 것만 보고 쳐요? 독채 잡고 있잖아. 네. 여러분 아예. 워이학노만 보고 하시는게 아니구나. 네. 전체적인걸 보시고 acha. 정공? 네. 잘하자. 그래서 제이홉의 화가냅. 춤을 보고 싶은데. 네. 제이홉. 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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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성공! 안인조아! 이건 걷어... 아, 이건... 이건 너무... 이건 좋다! 걷어줘. 나 안 보이셔서 오우! I'm fine 아니었어요? 핀한 문제야, 핀한? 어? 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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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대용! 지민! 하루만? 하루만? 맞는데? 맞습니다. 맞네, 진짜? 하루만 내 시간에 있다면 달콤한 이야기에 취해서 고링한 점은 한 번 더 같이 해. 아, 하나 맞춰서 다행이다. 왜 덤블링할 것 같지? 나오셔서... 어? 지민!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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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진짜요? 시작할 때 태형이가 나를 이렇게 샥 밀면서 들어오는 거고 있는데... 너무 잘생긴 하니... 우와, 대박이다! 안무 능력이 뭐야? 참. 나는 춤추는 사람의 마음이 이해하시겠죠? 나는 춤추는 사람의 마음이 이해하시겠죠? 나는 춤추는 사람의 마음이 이해하시겠죠? 네. 진짜... 정국! 어? 정국! 제왼! 아, 핏담노물! 아, 이건 너무 핏담노물이잖아. 들은다. 핏담물 내 맛은 맛이야 2 1 2 3 내 핏담노물 3 내 핏담노물 핏담노물 내 맛은 맛이야 하나 맞추자, 하나 맞추자. 어? 달려나가시고 치밀! 아, 아니 아닙니다. 아니지. 정국! 정국! 버터플라이 네. 맞아. 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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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럭! 페이크럭! 아, 페이크럭을. 너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너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아, 아니 자, 오케이. 열 번째 문제 주세요. 어? 앉아 있으시고? 앉아 있으시고? 진입! 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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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추웠다. 봄날이 저런 게 있어? 네. 왜, 저, 저,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공격 대략. 해군. 사람이 나의 공격 대략이 지민이랑 잘 맞췄네. 아, 이거 센서가 이루었네. 아, 하나 붙여서 다행이다. 어? 응? 이게 뭐야? 진! 상남자. 형 형 형 형 형 형. 어? 진짜 상남자다. 상남자. 상남자. 와, 돼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람이 난 너무 고파 돼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람이 근데 이건 뭐야? 태형이랑 이렇게 하지 않냐? 약간 이렇게 하지 않냐? 준비할 수 있어. 성공해, 성공해. 와, 이거 너무 진영. 지금 다섯 문제 맞췄어. 제이 형. 앙팡맨? 앙팡맨? 네. 뭔지 모르니까 어디가 있는지 몰라. 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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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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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태형, 맞춰라. 이건 좋다, 성공. 아니, 뭔데? 뭘 줬는데? 뭘 줬는데? 불타오르네. 아... 불타오르네. 호비 형 하나도 못 맞췄죠? 하나 맞췄어. 나도 하나 맞췄어. 나도 하나 맞췄어. 나도 하나 맞췄어. 나도 두 개 맞췄나? 호박. 공간하라고. 봄날 하나? 마음이 많이 아픈데?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왠지 내가 맞출 것 같긴 해. 하나, 둘, 셋. 어? 뭐야? 뭔가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뭐야? 설마? 지민. 세렌디 피티? 세렌디 피티? 세렌디 피티? 아, 진짜. 아니에요. 덴고 홍도 아니지? 정국, 정국. 정국. 덴고. 덴고. 네. 이분은 그래도 좀 하신 것 같은데 동작을. 줄렁기를 한다고? 줄렁기를 한다고?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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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NA. 네. 아니야, DNA 아니야. 이거 무슨 줄렁기 같이 뛰는 거? 점프인가? 방팡맨? 아, 진. 설마? 설마? 고민보다 고. 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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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형이 정말 열심히 했다. 정국이다. 악무의 열정을 가지란 말이야. 응? 악무의 열정을 가지란 말이야. 아, 춤진 추악. 대박이다. 그러니까, 사실 호비 형은 사실 호비 형은 팀장인데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아. 팀장님. 잘해라. 잘해라, 브로우. 야, 이제 진영이다. 야, 이제 진영이다.